어설픈 농부입니다. 오늘 우리가 고향의 불알친구들 만나서 출석 연휴에 소주를 한잔 먹고 왔는데 오늘 소주 좋았어요? 예술! 잘 먹었나? 왜하노? 맛있을까 잘 먹습니다. 소고기에 소주를 한잔 먹고 왔는데 한잔 먹고 나 있기나 이것들이 또 커피 한잔 먹자 제가 예. 진짜. 야 왜하냐? 커피 한잔 먹고 오늘 진짜 요렇게 가 요렇게 가 유튜브가 내가 봐서는 촌놈들이 촌놈이 아니에요 촌놈들이 커피까지 먹자 할께는 할놈들은 상영아 이거 재밌게 좀 해봐라 멘트 머리 다 까져가 자 오늘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으면서 우리 촌놈 손자 유산사장 김천 촌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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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촌놈이예요 김천에는 고향청 오랜만에 왔는데요 오늘 김천에 참 인정이 좋고 사람 좋습니다 코도 자두 자르고 싶습니다 김천세탁소 사장님 김천세탁소 사장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우리가 다른걸 해 술은 그만 먹고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장쯔 이게 뭐라겠노 맞게 뭐라 겠노 라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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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장사 소장사 하다가 머리 다 까져가 아 진짜 우얗고? 알지? 소사자 할께요 소사자 오늘 제일 한가위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맛있게 잘 쓰이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싹둔